방위사업청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석종권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루마니아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지상전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 국가 방위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루마니아에서는 한 루마니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방안을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